다음 소식입니다. 회개와 통일을 위한 국가기도운동이 오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합니다. 국가기도운동은 국가기도회 출범소감으로 회개를 통해 거룩성과 명예심, 정직성을 회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회와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스위스 크라이스데이 대표인 한스 피터 목사와 노르웨이의 요한이 목사,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가기도운동은 비전선언을 통해 영속적인 기도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7천 명 이상의 국가기도 인도자 세우기, 통일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 등을 이뤄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기도운동 임시의장은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공동대표는 서울신대 교수인 조갑진 목사와 한국교회 언론회 대변인인 이혁주 목사 등이 맡게 됩니다. 국가도룡을 이뤄간다. 국가도룡을 이뤄간다. 국가도룡을 이뤄간다.